계시오. 여기 이제 장사 안 합니다만. 그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성부 호관의 판방. 하여간 문 좀 열어보시오. 그냥 지나가시죠. 여봐라. 사람이 말을 하는데. 여봐라? 어디 하인이. 어? 뭐야? 아까 그 밥 구걸하던 거짓들 아니야? 거짓 아니오? 진짜 그냥 갈 것이지. 어디 소리를 해? 눈 안 깔아? 어? 어허 방들이네 이놈. 눈 깔아라. 깔아 임마. 양반인 내가 해결하겠다. 본인은 한성부총 오픈 판관으로 전혀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오. 웃기지 마. 너희들처럼 한양에서 몰아도 되는 양반인 양 사기치고 돌아다니며 밥 빌어먹는 사기꾼들 한둘인 줄 알아? 하! 시골이라고 웃음나 보지? 너희들 그렇게 높으신 양반들 사칭하다 걸리면 태형의 장형이 인생 쪽박차는 수가 있어. 알아?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. 사지가 멀쩡하면 가서 흙찜이나 나르든가 할 일이지. 어디 젊은 놈들이 밥을 날로 먹으려고. 시끄러! 어? 어휴. 너네 풍진 세상에. 나, 나 지금. 나, 나 지금 머리를. 나, 나 지금 머리를 맞은 거야? 저는 종오픈 판관이라고 했는데 맞았습니다. 나리, 그냥 가요. 증좌 찾으려다 저승사사 먼저 찾아요. 저 승질 더러우네. 그만 건드시고. 양! 왜! 너. 너. 내가 진짜, 진짜 높으신 양반이 멋질 거야. 엉덩이, 내 이놈 미쳤느냐. 내, 내, 내 말은 그, 그, 우리, 우리, 우리 나리가 진짜 높으신 양반이 멋질 거냐 이 말이다. 이 말이요! 참, 높으신 분은 무슨. 근데 진짜 참말로 한양에서 왔어? 요?